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전 지사가 이재명 후보는 이중 언어를 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원희룡 전 지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진짜 존경하냐. 어디를 봐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국토보유세. 하겠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존경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렇게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사기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지원 홍보실장님. 원희룡 전 지사의 비판은 이재명 후보가 이중 언어를 쓴다. 알쏭달쏭하다. 존경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른다고 했다라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존경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혔고. 분명하게 한 거죠. 그 일각에서 보도도 됐는데 풍자물도 좀 있더라고요. 이왕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낸 걸로 기억하는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 존경한다라고 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고. 기본소득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기본소득하는 줄 알았지. 이런 논평을 국민의힘 쪽에서 냈잖아요. 어제 우리 돌직구 멤버인 이왕수 대표님이 그런 논평을 냈어요. 꽃꽃고명 시리즈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리즈로 해서 차후 계속 나올 듯한데요. 일단 원유영 정책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짜 갖고 있는 본인의 정치 철학이 뭔지. 지금 사회에 있는 여론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생각이 막 바뀌는 듯한 말을 하면 저는 국민들이 뭘 갖고 판단을 할까 싶어요. 앞서 우리 서울대 강연 이후에 우리 성소득자들 만났을 때의 행동도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비판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겉으로 얘기한 것과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심을 분명히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또다시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스스로가 그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진짜 본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냥 겉으로만 저렇게 말이 이렇게 저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바뀌면 저는 국민들이 여전히 그 진심에 대해서 못 찾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야당 측이 제기한 이중언어 논란과 관련돼서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가 바로 조국의 강을 건너냐 안 건너냐의 논란인데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또 사과를 물어보니 계속 후보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님도 누구보다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정 의원의 강한 반박, 홍준표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직접 설전은 아닌 것 같고 청년의 꿈 게시판에 고민정 의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자. 홍준표 의원, 쓸데없는 고민만 많은 분이다. 라고 글을 밝히죠, 홍준표 의원이. 그러자 홍 의원의 답변에 육성 댓글을 달아달라라는 YTN 인터뷰에서 그러게 왜 정치 인생 4개월에게 지셨습니까? 왜 윤석열 후보에게 졌냐? 라고 또 대응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기자,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왜 강 건너 사람에게 자꾸 사과하느냐, 강에 빠져 죽기를 바라느냐라고 고민정 의원이 방금 항의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고민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옹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봐도 조국 전 장관님도 민주당 4기 정부의 탄생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글쎄요, 건넌지 안 건넌지 참 애매하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의 사과뿐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이게 조국의 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가 사람의 이재명 후보가 누가 나서서 사과한 것 송영룰 대표에서 사과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조국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내 편한테는 관대하고 남의 편한테는 혹독한 그런 선택적 정의를 통해서 보편적 정의, 보편적 상식,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보편적 가치 속에서 상황을 판단할 것이냐, 진영 논리에서 얼마나 벗어날 것이냐의 문제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 논란은 계속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며 연예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때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었을 때 함께 비교됐던 게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점이었는데 여전히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참모가 SNS를 올렸는데 그게 하필 이재명 후보가 3호 곡을 쓴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어떻게 얻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관하여 가난했고 자주 두들겨 맞았지만 넘치게 사랑해주던 엄마가 있었으니 일탈 같은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어머니에 대한 애 끓는 어떤 3호 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이었던 정은현 전 공보단장이 같은 날 모름지기, 집안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모든 일이 잘 되는 법 집안이 분란스럽고 화목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글을 갑자기 올려서 한 조간신문은 정은현 전 공보단장이 이재명 후보의 글을 겨눈 것 아니냐라는 그 조간신문의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은 서서히 어떤 아주 경선 과정에서 독살스럽게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는데 서서히 그런 어떤 흐름들을 바꾸고 가고 있거든요.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에 후보랑 같이 가셨고 그런데 여전히 이낙연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낙연 전 총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더군다나 참모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망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독살스럽게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을 뛰어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나 비하가 담긴 선건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놓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 같이 고문께서 같이 후보랑 모습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더 이상 정치 비평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치 비평 안겠다는 유시민 이재명 후보 지원사격 지난해 4월 지난 1월 정치 현안 비평은 절대 하지 않겠다. 두 차례 절필 선언인가요? 중단 선언인가요? 절필이 아니라 절유튜브 선언인가요? 절튜브 선언인가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50분간 대담을 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측 관계자 정치 비평 제기한다는 것일 뿐 제도권 정치 복귀 의미는 아니다. 무슨 말이죠? 정치 비평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 비평 제기한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 복귀는 아니다. 정치는 안 하지만 비평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절튜브 선언한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진짜신 거예요? 네.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현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왔는데 그것도 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성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 시사토론이라든가 시사 프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이재명 후보를 두둔한 바 있습니다. 정치 비평을 했죠? 들어보시죠. 이재명에게는 흠결이 많다, 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달리 해석하는 분들은 그것은 그냥 흠이 아니고 상처라고 이재명 지사는 제가 노래 한 곡을 헌정한다면 켄의 맨발의 청춘 같은 그런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분이잖아요. 저는 나이 50 넘어서 그렇게 발전하는 남자는 처음 봤어. 박성현 변호사님, 정치 비평 안겠다라고 두 차례나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 비평을 제기한다는 의미이지 정치 복귀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정치인이 정치 안 하겠다고 했다가 정치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정치 비평쯤이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제기한다는 거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그러네. 정치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는 분도 비일비재인데 정치 비평쯤이야 뭐. 그리고 안 하겠다고 했을 때 특별히 시안을 두지도 않았었거든요. 언제까지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 충분히 달려보면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빅마우스로 불리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것 같고 본인도 어느 시점에는 정치 비평의 형태로 이 대선 과정에 개입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제기하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리 전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평에 대해서 다소 논리 비약이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력계 출시된 박성현 변호사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